안녕하세요. 켄이입니다. 아이 또 카드를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약간 이상한 일이 발생했어요. 제가 카드 이거 덱을 두 개로 편성을 했는데 아내가 패드에서 뭘 잘못 만져서 그런지 지금 사라졌어요. 하나가. 그리고 하나는 이쪽으로 또 편성이 됐는데 아내가 뭔가를 잘못 건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괜찮다. 일단 그러면은 한국에 돌아올 때까지는 이 체제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게 다 섞여 들어갈 것 같긴 한데 일단 방금 전에 아이폰에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놨거든요. 기본 자료를. 근데 이걸 갖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카드 제작을 위한 그런 걸로 만들어야겠지요. 그래서 이 사진을 쓸 거냐 하면은 아니요. 그냥 스샷을 찍어서 하나하나 따도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큰 문제는 없다. 그래서 제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시점에 기존에 만들던 카드 제작 방식이 아닌 약간은 다른 제작 방식을 할 건데 이제 지금까지의 카드들은 이걸 보고 이게 뭔지를 맞춘다의 의미가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하지? 이제 이거죠. 설명을 넣어줄 거예요. 개라는 것을 사진을 보고 아이가 이게 뭔지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개의 사진을 하나 가져와서 여기다 넣고 개를 키우는 건 좋은 생각일까? 개를 언젠가 한번 키워보고 싶긴 한데 예전에 어렸을 땐 참 많이 키웠는데 이렇게 해서 이게 개라는 걸 맞출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부터 거기에 대한 정보들을 제가 제공을 하면 되는 건데 이거를 읽어주면 되는 거거든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엄마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엄마가 이거를 아이랑 같이 구제할 필요가 없고 아이가 스스로 학습하는 방식으로 목소리가 나오니까 그것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개 개는 가장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에요. 눈과 귀가 밝고 냄새도 잘 맡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요. 그런데 조심해요. 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어요. 개의 조상은 사나운 늑대거든요. 하지만 개는 먹이를 빼앗거나 새끼를 건들거나 주인을 해치지 않으면 절대 물지 않아요. 개 개는 가장 오랫동안 사람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에요. 눈과 귀가 밝고 냄새도 잘 맡아 사람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지요. 그런데 조심해요. 개는 날카로운 이빨을 가졌어요. 개의 조상은 사나운 늑대거든요. 하지만 개는 먹이를 빼앗거나 새끼를 건들거나 주인을 해치지 않으면 절대 물지 않아요. 여기까지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몸 길이와 수명 이런 것들은 내가 볼 때 제가 볼 때 아내가 따로 가르치고 싶으면 더 가르쳐줘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로 카드 하나하나를 편성을 하는데 지금 가지고 있는 책이 굉장히 두꺼운데 그 안에서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동물에 대한 정보를 주다 보니까 많지 않아요. 아까 여기 아까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여기에 나왔던 것처럼 이번에는 고양이 이런 식으로 하루에 한 3개씩만 추가를 해줘도 아이가 학습하는 기틀이 잡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문득 좀 해봅니다. 고양이의 사진을 좀 가져올까요? 이걸 여기다 다 까서 이렇게 넣는 이유는 뭐냐면 일부러 이렇게 시간 들여서 만들면서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런 자료는 많죠. 이런 책들, 이런 영상들 이런 건 많은데 그런 것들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레피티션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망각 곡선에 대한 그런 기틀이 없어요. 기반이 없어요. 애초에. 그래서 이거를 보고 나서 이걸 기억하게 만들 것이다. 목적을 두지 않고 아이들이 그냥 계속해서 우리가 만든 이 프로그램을 쥐고 있게 만들 것이다. 라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시간을 아끼는 길이 아니라 낭비하는 길로서 들어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수돗물인가 아니면 정수물인가 모르겠네. 맛이 수돗물인데. 고양이 고양이는 몸의 균형을 잘 잡아요. 좁은 담에서도 잘 걷고 높은 곳에서도 사뿐히 뛰어내리지요. 어두운 곳에서도 잘 보고 소리를 내지 않고 걸을 수도 있어요. 고양이는 날카로운 발톱과 송곳니로 쥐나 작은 새를 사냥하지요. 고양이 고양이는 그래서 이걸 다 들을 필요는 없겠고 저희는 다음 동물로 넘어가서 세 개 있었죠 아까? 곰 정도로 넘어갈까 합니다. 그래서 친절하게 페이지 표시도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다음에 어디서부터 다시 이어서 할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가 기억했다 못했다에 대한 판단은 분명히 엄마가 해야겠지만 글쎄요. 곰이 위험한데 너무 친근하게 보이는 거 아니야? 곰 곰은 몸집이 크고 튼튼한 동물이에요. 네 발로 걸어 다니지만 뒷다리가 강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설 수 있어요.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할 땐 선체로 앞발을 거칠게 내리쳐요. 발톱이 커다랗고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미끌미끌한 물고기 잡기 땅 구멍 파서 먹이 잡기 나무 타기도 잘한답니다. 곰 곰은 몸집이 크고 튼튼한 동물이에요. 네 발로 걸어 다니지만 뒷다리가 강해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설 수 있어요. 충복이 될 수도 있구나. 위협을 받거나 공격을 할 땐 선체로 앞발을 거칠게 내리쳐요. 기린과 늑대가 남았는데 날카롭게 구부러져 있어요. 그래서 미끌미끌한 물고기 기린과 늑대가 남았는데 이거는 내일 하는 쪽으로 할게요. 왜냐하면 저는 뭐든지 처음에 시작을 할 때 부담을 안 가지려고 일부러 적은 양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새로운 거기 때문에 일부러 조금씩 조금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나가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켄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